자 다음은 신의성실입니다. 신의성실의 원칙은요. 절차법 4조에 있습니다. 절차법 4조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 정도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민법의 일반론이 넘어왔기 때문에 신뢰법 원칙은요. 일부 학자들은 신의성실 원칙은 신뢰법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차이가 있는 걸로 봅니다. 그 차이는 나중에 기본과학에서 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소개를 드린다면 보통 신뢰법 원칙의 공적견을 빼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신의성실 같은 경우는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원칙입니다. 보통 요건에 맞게 3%만 해주면 되는데 이때 객관적으로 신의가짐에 적당한 상태 그리고 이런 신의에 반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고 그리고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. 키워드 3이 된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 신의성실 원칙도 헌법의 일반 원칙으로 봐서 이런 신의성실 원칙 위반은 결국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 그리고 불문법원 위반, 법률위원칙 위반, 즉 법치행정원칙 위반으로서 유법이 된다는 것. 이게 바로 논리와 맥락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